근데 이쪽으로, 이쪽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?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없다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너를 편하게 보내줬다면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한 네가 가끔은 내 생각할 때 지을 표정이 참 궁금해 나를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힌 몇 단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처음 사람 만나 사랑받고 나도 이제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비어 있는 지갑에 음식점을 서성히 몇 월급날이라며 손잡아 이끌어주던 만원짜리 커플링 고맙다며 펑펑 울던 과분한 이 사랑 받을 사람 참 부러워 날 보는 내 눈이 좋아서 얼굴 붉힌 몇 단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처음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제 웃을 수 있길 찬란했던 우리 그날처럼 눈물 뚝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가끔씩은 혼자 울 수 있길 끝까지 기적이 내가 이젠 없이도 괜찮다 너에게 듣고 싶던 말 우리 그날처럼 만나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 그날 준비됐어 신기하다 되게 좋은데? 되게 좋은데? 마이크